이식연산이야? AN이 존재해요? 나는 AN은 모른다. AN 앞에는 얘가 곱해져야 존재한다고. BL 앞에는 얘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 식을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한다? AN 앞에는 뭐를? M제곱다하기 2를 곱하고요. BL의 앞에는 뭐다? 2N다하기 2를 곱한 후에 나머지는 이제 다 연결하면 되나? N제곱다하기 2가 곱해졌으니까 여기 곱해야 원래대로 되고 위에 2N다하기 2를 곱해야 원래대로 되고 그다음 뭐지? 10N다하기 3이 곱해지면 처음 식과 똑같아. 그러면 이제 다 했잖아. 얘는 얘가 얼마? 5분의 2 곱하기 얘 극한은 5분의 3이 오, 쏘리 3 얘는 2차분의 2차니까 2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게 조금 힘든 사람은 뭐야? 저거를 치와 내가 바꿔도 돼. 오딩이 깔끔해서 그냥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는 복잡하면 얘를 뭐라? BN, QN에서 AN, BN을 소고해서 가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